안녕하세요 이상잡스입니다. 태국 잘 다녀왔습니다. 엄청 더운데 액션캠 때문에 얇은 백을 하나 메고 다니느라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너무 좋았고요. 돈 벌면서 먹으러 다니고 비용 경비 처리하면서 비행기 타고 이런 게 당연히 부럽다고 하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노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디지털로마다가 습관이 돼서 그러지 못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보니까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드프레스 이번에 많이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설정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말씀 안 드렸죠. 글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아쉽게도 글을 쓰는 것보다 설정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HP 이런 거 있잖아요. PHP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이거 누가 하라니까 그냥 따라 하신 것 같은데 또 저한테 질문들 주시는 분들 보면 테마나 스킨 같은 거는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꼭 안에 있는 거를 이유 없이 무조건 수정하면 좋다 이런 말 듣고 수정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클라우드 웨이즈를 소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관련된 세부 설정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건 건들지 마십시오. 잘 모르는데 누가 상세하게 원리나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선택하시는 거지 어감이 좀 좋진 않은데 무지성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 하라니까 하라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양 잡스가 하라니까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저는 이유를 설명드리잖아요. 왜 수많은 것들 중에서 클라우드 웨이즈를 하셔야 되는지 왜 제 걸로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가입하셔도 2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이유로 제대로 된 서버를 사용하시라고 호스팅 업체를 쓰시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이유를 갖고 하셔야지 제가 클라우드 웨이즈 하라고 했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클라우드 웨이즈 나쁘다고 그냥 안 해도 안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세팅 앤 패키지를 보시면요. 뜻은 몰라도 한국 사람 다 읽을 줄 아니깐 탭 중에 패키지 탭에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PHP 버전이 있는데요. 7.4로 돼 있죠.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라고 그랬나 봐요. 저는 이거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꾸는 거 자체가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요. 알고 바꾸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두세요라고 저는 지금 언급을 안 했으니까 언급을 했다면 왜 가만히 놔두라고 했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시라고 그랬으면 왜 바꿔야 되는지를 이유를 들으셔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디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정한다는 뜻이잖아요. pH 버전 7.4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사실 초반에 세팅해 둔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 8.2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보통은 최신 버전이 좋은데 PHP 최신 버전이 정말 과연 좋으냐 이 얘기잖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PHP가 뭡니까? 모르시죠. 근데 왜 바꾸세요? 바꾸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랑 맞추는 거냐면 PHP라는 게 8.2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겁니다. 뭔지 몰라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PHP 버전을 더 높은 거 썼을 때 장점이 있을 때 바꾸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바꿨을 때 만약에 내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바꾸면 안 되는 게 되겠죠. 간단히 우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만드시고 나서 테마를 선택하시죠. 이 테마에 PHP 버전이 있어요. 이건 테마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뭘 선택하라고 정확하게 지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PHP 버전이 엄청 최신 버전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최신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다 따지고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분이시든가 그래서 PHP가 아주 예전 버전인 거예요. 그 예전 버전이라는 게 솔직히 최소 7.4 이상 버전입니다. 혹은 업데이트를 안 하셨거나 혹은 최신 버전인 테마를 깔긴 깔았는데 그게 8.1인지 8.2인지 8.0인지 모르거나 그것보다 이전 버전인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겁니다. PHP 버전은 높으면 좋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프레스의 테마의 버전도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워드프레스 테마의 버전보다 언제나 서버에 있는 pH 버전이 낮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같지 않거나 높게 되면 워드프레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클라우드 웨이즈 측에서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버전이 7.4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7.4가 엄청 구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 구형 아니고요. 이게 그냥 엄청 최신 버전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워드프레스 테마의 pH 버전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테마를 최신 버전 나올 때마다 바꾸실 건지 테마를 만든 사람이 버전을 업해 줄 것인지 심지어 워드프레스에서 그냥 제공하는 테마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료로 구입한 테마 있죠? 무료로 다운받은 테마가 있습니다. 스폰서를 끼고 이런 경우에 이게 정말 PHP를 최신 버전으로 빨리빨리 적용해 줄지 적용한 건지를 아냐 말입니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웨이즈 측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7.4 버전을 권장하는 겁니다. 물론 높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테마를 제작하시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말이지만 PHP 8.1 버전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면 이 괄호를 일시중지한 상태예요. 이런 게 빠지면 빠질수록 장점이 있고 더 빨라지겠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워드프레스 테마가 이것보다 낮은 버전인 거예요. 이거를 여전히 일시중지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높은 버전을 쓰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무조건 구형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신 버전으로 갈수록 더 안전하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더라고 했지만 이게 절대적 의미로 엄청나게 빠르고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전 버전보다 상대적인 의미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안전한 게 최신 버전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7.4가 안정적이고 속도나 안전성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여러분이 아직 이런 개념 HTML이나 CSS나 PHP나 SSL이나 이런 거를 지나가면서 들어봤지만 정확히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클라우드 웨이지가 권하는 7.4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충돌이 안 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걸 선택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쓰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워드프레스 좀 오래 운영하셨어요. 테마가 있었고 이걸 여기서 들으신 겁니다. 인터넷 보시다가 이렇게 업데이트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백업을 해두시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PH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실수로 저도 모르게 그냥 하세요. 글 쓰는 거 말고 글은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거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팅 앤 패키지에 오시면 첫 번째 베이직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PHP 타임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택이 안 돼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서버를 저처럼 한국에 사시면서 서울이나 도쿄를 선택하셨으면 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서 중요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아직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하나하나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한 제업소였습니다.